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의 배우들은 자기가 할 수 없는 것도 역할이 줄어지면 수달러 방법을 가지 않고 달성을 하는 강무선이라는 배우도 줄을 배우기 위해서 자기 집 앞마당에 줄을 만들어 놓고 새벽부터 하루 종일 실제 줄을 타는데 연습을 해서 영화 찍을 때는 진짜 줄을 탔다. 한국의 사극을 많이 찍음으로 해서 서양 사람들이 중국과 일본과 한국은 전통이 이렇게 다르구나 라는 걸 좀 더 보여주고 싶었다. 자천비라는 여자 주인공이 나오는 신화가 있는데 그 주인공 캐릭터를 가지고 신화를 판타지 영화로 풀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어서 신화를 작업 중입니다. . 이렇게. 아름다운 상상만은 아름다운 상상도 아름다운 상상도 한상은 4.30pm 정말 Really excited and I thought I wouldn't get there in time like I get the ticket and so I ran from the train station I really like Jon Jin Yong he's one of my favourite actors ever so after the Q&I I can't wait to talk to him about him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지윤입니다 난 준답해놓고 뭐야 앉으는데요 군무히 도시로 도시로 모든 갈등은 진지한 거일수록 펀니하게 놀 때만이 우리가 그 갈등을 풀어냈으면 유일한 방법이라서 이런 점을 찍는 겁니다 2-9-6 1-9-6 1-9-6 1-9-6 1-9-6 1-9-6 1-9-6 1-9-6 1-9 1-9 1-9 1-9 1-9 1-9 1-9 1-9 2-9 1-9 1-9 1-9 1-9 1-9 2-9 3-9 1-9 2-9 1 2-9 1-9 2 아멘